영광에서 영광스럽고 영광의 음식 한 번 대접해 드릴게요. 영광에 왔는데 영광은 영광으로 다른 분들도 다 드시니까 탈보리 특구도 안 돼요. 전국에서 잘 먹었습니다. 왜 음식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보리로 만들어졌다. 이게 되게 신기하다 너무 맛있는데 보리로 만든 디저트 아 진짜요. 보리로 만든 디저트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영광에 왔는데 오늘 영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초대받아서 왔거든요. 환경이 너무 좋은데 2일째 보고 있어요. 촬영이 어제인 줄 알고 제가 어제 와가지고 2일째 영광이 있거든요. 영광 하면은 저는 이제 영광 굴비가 가장 유명하지 않나 오늘 영광 오늘 영광 굴비 먹는 건가 어 저기 계신 건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영광을 약간 웰컴 페즈 아 웰컴 아 감사합니다. 아 못 발랐는데 우리 학부모는 도라지 도라지 맞아요. 도라지 맛도 살짝 나고 멋있다. 멀었어요. 여기 너무 덥프라 그래서 보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영광에서 이제 찌양이 오셨으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영광은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함께 영광의 음식 한번 제접해 드릴게요. 아 진짜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굴비를 먹는 건가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평소에 다른 분들도 다 드시니까 영광 굴비 정신 많이 드시고 하는데 또 영광이 또 찰보리 특구단제예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 보리? 네. 또 다양한 음식들도 있고 여러 산업들도 있어서 맛보드릴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보리 위주로 준비해 드렸어요. 아 진짜요? 으악! 소고기 으응 와 대박 핫도그 치즈스틱 감사합니다 오 치즈 와 보리밥 치아 님 드실 거는 연관 찰보리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라서 떡볶이랑 핫도그도요? 네 떡볶이도 밀가루가 없이 따르고 핫도그도 위쪽에 치즈에 찰보리 가루 보리로 만든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리가 들어가나요? 저희 찰보리를 또 먹어요 아 찰보리소 다 보리네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연관 가서 굴비를 먹을 줄 알았는데 되게 좀 의외의 음식을 이렇게 받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보리로 만들어졌다니까 되게 신기하다 잘 먹겠습니다 와 밥도 완전 보리밥이다 찰보리밥 음 혹시 저거 이 보리밥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쌀밥보다 좀 이따가 이거 집장이랑 한번 비벼 먹어볼게요 된장이랑 뭐지 다른 건가? 오 새거다 음 약간 고추장 된장 섞인 냄새? 무슨 맛일까? 고추장 맛있겠다 와 이거 치즈 저 이거 이거 아 이게 제일 먼저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갈고 오셨네 제가 구워 먹은 치즈 진짜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이렇게 고소한 건 처음인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음 음 하나 더 먹어봐야지 치즈 꼬치 음 맛있어 핵부분 여기는 그 치즈에 찰보리 가루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음 맛있어 치즈에 찰보리 가루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오오 음 음 음 음 음 떡볶이 소스에 찍어먹을까? 소스 소스 음 소세지 엄청 꾸덕꾸덕하고 맛있다 그럼 떡볶이 소스가 완전 맛있는데 음 음 음 다음은 오늘 메인인 국수를 먹어볼까 음 음 맛있겠다 오 약간 엄청 맛있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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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화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른 거 아닌가 면이 진짜 맛있어요 제 오빠 엄청 귀엽다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맛있으셨어요 대기업 네? 대기업 소스인가요? 면을 위주로 면이 따로 사서 귀엽고 싶어요 진짜 면이 너무 맛있어요 면이 쫄깃하면서도 뭔가 온국수 국물 한 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음 맛있다 간단하게 그냥 분말 소스로 되어 있거든요 아 여기 뭐 파는 거예요? 멸치 육수 밀키트로 나와요 아 밀키트로 나와요? 네 간편하게 라면처럼 끓이시는데 아 진짜요? 면하고 소스맛 따로 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이거는 그것도 이제 면 따로 해서 아 소스 대기업 대기업 아 이거는 와 이 면이 오 많다 아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김치도 항상 하고 어 이거 깍두기 맛있다 아 또 출보리 가루예요? 아 또 출보리 가루예요? 이것도 뭐 보리인가 들어갔네요 유기농 쌀 국산 아 아 음 달아 오 단맛이 되게 진하고 맛있어요 일단은 국수 먹던 거 나머지 다 먹고 너무 맛있다 이거 어머니 맛있네요 아 맛있네요 맛있다 이거 떡볶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국물 조금 떡볶이 먹어볼게요 떡볶이 떡볶이가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쫀득쫀득한 떡볶이일 것 같아 음 음 쌀떡이랑 좀 다른데? 뭔가 약간 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 쌀떡은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이면 이렇게 팍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식감이 신기하다 되게 좋아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식감이 음 이게 보리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아 10% 쌀 90% 아 보리가 10%만 들어가도 이게 약간 치즈스틱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찍어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 양을 하나 넣었거든요 음 음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데워다 주셨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감사하게도 ㅎㅎㅎㅎ 1인분 양이 어떠세요? 음 어 음 꽤 많은 것 같아요 다름이 면이 어떤 것 좀 많고 어떤 건 다 똑같나요? 제 손을 제가 조금씩 온 것 같아서 좀 많이 남았어요 아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리바원에 그 새싹부리 가루랑 금화규 가루가 들어갔는데 금화규 가루에 그 미네랄리바라서 피부에 좋대요 여기다가 이거 장 이게 약간 고추장 베이스로 만든 장인데 무말랭이가 이렇게 들어가있대요 너무 맛있겠는데? 맛있게 양념 된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와 맛있겠다. 어머.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마법의 또 기름이지 이거. 이렇게 한 숟갈 딱 넣으면은 감사합니다. 장이 맛있다. 진짜 딱 비빔밥 해먹으면 맛있는 장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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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비빔밥에는 참기름 최고. 새싹불이 가루 드셔보신 게 있으세요? 노. 가차라는 새싹 육으로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청소구라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에 되게 흑욕자금. 오. 설관 청소. 나이들아 같은 경우는 담비 있는 애들 모으신 거 아니에요. 요거트에다가 해서 섞어 먹으면. 와. 아. 어 죄송해요. 어 어떡해. 저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일단 숙취했으면 되겠어요. 비빔냉면 하나 더 먹자. 비빔냉면이래. 비빔국수. 비빔메밀국수. 비빔보리멸. 아 메밀. 어 죄송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보리멸인데. 메밀. 아 이게 까만 색깔이 까매가지고. 아 색깔이 그래 나야. 자연스럽게 이게 아. 이게 보리멸이 톱누리라는 종자예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종자 가지고 몇량을 가지고. 어 죄송해요. 아 아니요. 상태됐다고. 어떡해. 아 이거 몇량이 다 다르네. 죄송해요. 나도 슬픈 하다 대체. 제가 봉지를 드릴게요. 떡볶이 따뜻하게 덮여주고 떡볶이 따뜻하게 덥이시거든요 오늘 먹어서 먹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해요 잘 먹으신다 뭔가 보들보들한 쌀떡 같아요 아까 근데 구워먹는 치즈 그거 진짜 엄청 고소하게 맛있더라고요 딱 캠핑 갔을 때 고기랑 같이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치즈스틱도 여기다 찍어 먹어야지 치즈스틱도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셨어요 치즈스틱도 이렇게 먹기 치즈스틱도 이렇게 먹기 살얼음인가? 찰보리시키예요? 아 이게 찰보리시키예요? 네네 밑에 쌀이 아니라 보리가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다 우와 안에 보리가 씹혀요 첫입은 시키인데 끝맛이 좀 달라요 아..아..아..죽구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물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음~~ 아.. 닭이요?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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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아..아..아..아..아..아..아..아..아디.. 야채를 빼니까 그렇잖아! 편식하니까! 저희 딸이 보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 떡볶이 키트 하나가 2, 3인분이에요. 이게 떡볶이도 밀키트예요? 네, 소스, 떡, 어묵 개별 포장돼 있어서 한 곳에 들어있는 밀키트가... 너무 맛있어, 이 떡볶이. 밀키트인데 너무 맛있다. 계란 반옥에서... 이건 뭐 봐. 보리먹인 계란... 자기 계란 이런 건가? 그냥 유정란. 떡볶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제가 오늘 영광 찰보리로 만든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보리로 만든 음식들인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이게 또 밀키트로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과 또 맛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밀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 밀키트들이 이제 전남 영광 찰보리가 들어간 제품들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먹은 것들이 이렇게 밀키트로 나온다고 해요. 찰보리빵도 나오고, 찰보리 스낵. 그리고 이거 약간 탐나는 게 새싹보리 분말이래요. 아까 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면에도 넣고, 장운동이 잘 된다고 했네? 이건 뭐야? 아, 아까 밥에 들어갔던 금화균. 아까 먹었던 식혜. 아, 이거 아까 그 치즈다. 캠핑에서, 캠핑에서 딱 맛있게 구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리먹은 소가 만든 요거트. 쟤 뭐야? 야! 아까 먹었던 웰컴 배집인데, 도라지 배집이래요.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아! 이거 그거 다 떡볶이, 방금 먹은 떡볶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맛있고. 여기 근데 소주도 있네? 톡 한잔 소주. 이거 먹어보고 싶다. 아, 쎄요? 45도요? 더 먹어보고 싶은데? 찰보리살 식혜.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치즈스틱이랑, 보리면. 아 이거 다 버리면 이거 도넛츠도 있고 우리밀 쿠키 아 쿠키 찰보리로 만든 마드랜 조깅 고양처럼 아 마드랜 마드랜 이리와 이리와 아구 미안해 이리와 보리홀로 가자 이 찰보리로 만든 음식들은 보리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디저트도 지금 보리로 만든 디저트거든요 이게 찰보리로 만든 고단백 스낵 고구마 향이 되게 좋아요 음 칼로리가 낮네 음 다른 것도 찰보리빵 이거 뭐다 아까 요거트 음 수제 요거트래요 소가 찰볼 일 먹여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 고소하지 음 맛있다 진짜 담아ogue 찰보리 맛 병원 찰볼 음 고소시 산복 엘딧 annoying 찰보리 구운 도넛 빵이 엄청 달달하고 맛있다 혹시 또 하나 먹을까? 딱딱한 국기가 아니라 폭신한 국기에요 맛있겠다 안에 견과리도 들어있고 어디서 갔어요? 뭐예요? 엄청 커서 나방같아 잠시만요 이것은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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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디저트들이 다 영광 찰보리로 만든 음식인데 보리오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감귤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전부터 국산 과일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섯번째로 감귤을 준비했는데요 12월 1일이 감귤 데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산 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맛만 볼게요 이게 조생귤이었나? 이거는 황금향?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겠다 감귤 저 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날 한 박스 다 까먹고 그랬는데 집에서 대박 너무 맛있는데? 이게 12월 1일이 감귤 데이인게 단맛은 12브릭스 이상으로 올리고 그리고 신맛은 1% 이하로 낮춰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자는 의미에서 12월 1일이래요 맛있다 귤 잘 까는 법 이렇게 좀 눌러주면요 껍질이랑 안에 그 과육이랑 분리가 돼서 좀 잘 까져요 아잇 포기 보고 읽어야겠다 감귤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이제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 그리고 피로회복 동맥경압 회복에 좋으며 동맥경압 고혈압 예방에도 좋대요 이거는 황금향이라는 건데 멋지겠다 귤이 예전에는 겨울에 먹는 겨울에 먹는 과일인 줄 알았는데 1월부터 12월 4계절 내내 귤을 먹을 수 있대요 막 4월부터 막 10월까지 뭐 하우스 밀감도 있고 뭐 카라향, 천혜향, 뭐 황금향 엄청 여러가지가 있는데 겨울이 아니어도 이제 귤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본 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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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알맹이도 맛있지만 귤 껍질도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뭐 생선 뭐 비린내 제거 뭐 손에 냄새 제거 뭐 유리 닦기? 유리잔 닦는 용도? 이제 과일 파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은데 뭐 하나로 마트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국산 그 과일 데이마다 이제 티몬에서도 이제 국산 과일을 만날 수 있대요 영화보면 저 혼자 먹어야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국산 과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